Yook 아 어머 이게 뭐였어 너무 오랜만에 판뿔를 찍어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아침 9시 27분입니다 저희는 오늘 4시 반에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오늘 천년이 왔더라고요 맞아요 밖에서 방금 봤는데 팬분들이 둘이서 계셨어 와우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오우! 오우! 정북이가 됐어요. 평생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색이었는데 네. 눈 컬러는 아 이게 사실 렌즈를 무슨 색을 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도 츄는 이 머리를 좀 오래 봤거든요. 맞아요. 저는 사실 백발할 때 놀랐지 흑발은 이렇게. 좋으세요. 말 좀 해봐. 뭐? 야 말 좀 해봐. 어! 카메라 있잖아. 응.